어떤 간증 4310의 죽이는 잎과 살리는 잎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1부를 끝마치고 2부 계속 지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살길 가난 땅을 두고 40년 동안 광야를 빙글빙글 돌게 하셨을까요? 부정적이고 원방불평의 그런 입술을 가진 사람은 태생적으로 고치기 힘들어요. 만약에 고칠 수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고치시겠죠. 그러나 그리고 그들은 유행병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서 희망과 소망을 없애고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그런 입술은 쉼없이 저주를 뿌려서 전체의 커다란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부 죽이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한번 살펴보세요. 부정적인 말고 안 된다 하는 사람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 입술의 버릇을 고치지 못해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거의 대단한 신념을 가지고 고친다면 몰라도 거의 그걸 버리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몇 살을 봤는데 평생 그 버릇을 못 고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것은 태생적으로 그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입술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뿐만 아니라 많은 전체 사회에 큰 저주를 뿌려서 사회 전체를, 가족 전체를 커다란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고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 입술은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모임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젊어서는 아주 신망 있는 큰 회사에서 근무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우리 회원에 들어오면서 그 사람이 외모와 생긴 것에 비해서는 인테리어가 아주 멋지고 좋은 미인이고 잘생기고 멋있는 분이었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싸움이 벌어지고 생긴 것은 건수하게 생겼는데 막 이 속에 없는 말을 지어서 만들어서 분위기가 나빠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걸 또 잘못된 걸 고자질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된 입술로 인하여 모임이 파탄하고 말았어요. 그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주 좋은 모임으로 회원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운 모임으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부터 막 갈등이 생기고 뭐 누가 뭐 어쨌다 하고 뒷소문이 뒷말이 나오고 또 고자질을 하고 말을 또 부풀어서 만들어서 또 이간질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싸움을 붙이고 그랬는데 근데 그 사람 잘못된 입술로 인해서 그 모임이 파탄 나고 깨져버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영적으로 보니까 그 사람의 입술이 검은색 가루가 막 이렇게 풀려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저기 저 자기는 부모 형제도 없이 그 뭐 저기 참 고아원에서 자란다가 나와서는 의지 갈 데도 없고 뭐 그런데 막 여차여차해서 말리장성을 싸서 표지를 내 블로그에다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글을 읽기도 전에 그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 사람이 그 돈을 받았고 오락실 일도 가고 유흥업 부서에 가서 먹고 놀고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혀 거짓말 친 거죠. 그 글은 끝까지 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환상으로 보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나쁜 사람이 이렇게 오면 그 사람의 입술에서 악한 말이 나오면 그 시커먼 것이 나와서 사방의 공중을 저파시키고 죽이는 역할을 다 환하게 투시로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기를 오염시키고 그 모임이 더 이상 가고 싶지 않고 오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돼버렸어요. 그 사람의 입술에서 시커먼 것이 나서 전체가 다 분위기가 불행해지고 만나고 싶지 않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그 모임이 활기차고 굉장히 즐거운 모임이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서 부정적인 입술이 죽이는 입술이 들어오니까 그 좋은 모임이 다툼이 생기고 이간질을 만들고 그 한 사람의 부정적인 입술로 죽이는 입술로 인해서 그 좋은 화목 모임이 그렇게 깨져버리는 걸 경험했어요. 그때 보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검은 가루가 공기를 오염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전화분도 적지 않고 와도 전화도 받지 않고 그냥 그런 사람은 절교를 해야 돼요. 내 가까이에 두면 언제나 다툼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시키고 그 자제를 시키고 저주를 내리는 입술이었어요. 그런 입술은 주로 마기사탄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 불행을 만들고 저주를 갖다 주기 때문에 그 모든 모임이나 가정을 파탄시키는 역할을 해요. 마기사탄 그런 주장하는 그런 입술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기 암병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에 병문화를 맞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부터 병원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환한 빛을 가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 사람은 빛이 나요. 이렇게 영적으로 본 사람은 다 그냥 보면 알죠. 그 사람이 그런데 와서 별다른 행동도 안 하는데도 많이 미소를 짓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왔을 때보다 차도가 있어 보입니다. 아주 낫고 있는 칭조예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긍정적으로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환자도 마음에 소망이 넘치고 침울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말기 암 환자가 오죽하겠어요. 이미 병원에서도 다 포기해버린 환자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꾸 말을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소망을 갖게 만들고 그러니 그래서 얼마 후에 그 암 병 환자가 참 그 사람의 그런 긍정적이고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말로 인해서 퇴원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입술이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그 입술은 살리는 입술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있고 좋게 잘나가는 모임이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다 파탄을 내버리고 다 이간질시키고 이런 건 마귀사탄이 주관하는 입술이에요. 그래서 그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네 입술이 신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날마다 죽겠다 죽겠다 아예 죽겠어 죽겠어 그러면은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 입술이 신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나는 그런데 그 그 입술로 늘 당신은 금방 나아요. 저번에 왔을 때보다 참 저기 화색이 돌고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라고 계속 긍정적으로 말해주니까 환자가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절망적이고 표정 없고 못 표정하고 그랬던 환자가 그 사람의 입술로서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당신은 곧 나을 것 나가시면 다음에 나가시면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게 만든 거예요. 소망을 갖게 만든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얼마 후에 죽을 거야. 한 달도 못 남았어. 이런 식으로 갖고 있던 환자한테 그런 소망과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환자가 정말 나서 그건 살리는 입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입술이 살아서 운동력을 지닌다는 거예요. 악한 입술을 하니까 거기서 저주가 나와서 제가 온통 뿌려져서 안고 있던 개가 도망쳐 나가버리는 죽이는 입술이 있는 반면에 죽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말고 당신은 저번에 왔을 때 화색이 좋아졌어요. 우린 다음에 퇴원하면 다음에 우리 어디 가서 뭐 어쩝시다. 하고 이제 이렇게 자꾸 긍정적인 걸 씹어주니까 그 사람이 온 뒤부터 환자가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색이 돌고 그래서 참 아 입술이라는 게 살리는 입술이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살리는 입술이 있고 또 마귀 사탄이 그 입술을 주장해서 죽이는 입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입술이 신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입술을 잘 소중하게 잘 사용해 바르게 해야 되는지 그 입술을 불평불만했던 부정적으로 말하고 원망하고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강야에 죽었어요. 12명에 보낸 정탄군 족장들이 12명 중에 여수와 갈렌만이 우리는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 사람들은 지도자가 없다. 안학자손 내필임 후손이 거인인 건 맞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쟁에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겨 이렇게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여수와 갈렌분 그걸 똑같이 같이 상황을 보았지만 우리 내필임 후손 안학자손은 우리 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열 명의 정탄군은 안학자손 거인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마인드 가지고 그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죽이는 입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배우자가 이상적인가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배우자겠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인하고 결혼하라고 구원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늘 소망이 있죠. 기독교는 긍정의 종교고 소망의 종교예요. 구원을 받았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 천국에 내 집이 있고 천국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왕로듯하고 살 그 천국의 황금도시를 본 사람이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살기가 좋고 이 땅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곳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종교죠. 기독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하고 결혼해라 할 거예요. 만약에 나한테 어떤 사람하고 결혼한 게 좋겠어요 그렇게 묻는다면 그리스도인하고 결혼하라.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하라고 말할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인생이 험악하다. 부정적인 사람은 친구가 됐든 옆에 이웃이라든지 말하지 말아 가까이 하지 말아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불평불만 원망을 자주 하는 사람한테는 결혼하지 말아라. 불평불만 원망은 결혼 상대로도 제로일 뿐더러 이웃하기나 치꾸러로도 좋지 않아요. 언제나 불평불만 하던 사람은 다음에 상대방이 없으면 또 자기가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이득을 얻고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나한테 화살이 올 수도 있어요. 실컷 기도해 주고 좋게 해서 다 많은 것들을 했는데 다음에는 감사하는 겨냥 물에 떠나가 보따리 찾아주니까 지 보따리 내놓으라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입술은 저주 마귀사탄이 주관하는 입술이에요. 인간은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가진 듯 하지만 악마사탄이 주관하는 입술이 있고 또 그런 입술은 불평불만 부정적인 말 그런 말로 사람을 죽이는 입술이에요. 그리고 남을 헐뜯고 가스라이팅하고 함정을 파고 다툼과 식의를 가져오고 그런 입술과는 절교를 해야 돼요. 가까이 있으면 절대 그런 입술은 같이 오래 있을수록 좋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소망과 칭찬과 기쁨으로 대화하는 사람은 자신은 물론 가정과 사회 직장을 살리는 입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입술이 신한대로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도다.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다. 그렇게 성경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어떠한 형태라도 입술에 담지 마시고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입술은 늘 살리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01번 살리는 입과 죽이는 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복의도가 있겠습니다.